점점 나를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람, 일, 관계, 상황, 모든 것을 나의 안전, 편안함, 안락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점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누구랑 함께하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혼자 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원하든 그렇지 않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린 너무 불편해진 지 오래입니다.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몸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